자, 트로트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트로트 우리가 스타트할 때 자, 여기서 정면으로 밀지 말라는 것은 초국과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남성이 이번에는 약간 중국과정이 되겠는데 팔짱끼기가 되겠습니다. 팔짱끼기는 여성을 돌리면서 남성이 팔짱을 싹 낍니다. 그래서 뒤로 갔다가 이때 여성 손등에 남성 손을 살포시 올려놓고 우리가 옛날에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그런 기분으로 여성을 리드합니다. 살짝 다정하게 몇 번 정도? 앞으로 두세 번 정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되면 여기서 여성을 마무리를 치는데 여성을 남성 주위를 돌게 해서 이렇게 몇 번? 아, 두세 바퀴 정도 싹 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성을 받아서 이렇게 딱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팔짱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왼손만 해주면 서운하니까 오른손 팔짱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손 팔짱끼기는 처음에는 여성 목을 말아서 이 상태에서 살포시 한번 들어주는 예비 동작을 줍니다. 자, 두 번째 오른손을 들어서 여기서 팔짱을 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왼손처럼 여자 손등을 남성이 결혼식장 가는 때처럼 올려놓고 적당한 양만큼 앞에 돌고 있으면 가지 말고 뒤에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아까처럼 여성이 남성 주위를 돌게 해서 반대로 돌겠죠? 이렇게 돌게 해서 그래서 마무리할 때만 손에 허리를 넣어서 여기로 받든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단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트로트 이번에는 우리가 그 파워 삽입 댄스 그 초급방에는 마무리가 이 상태에서 여자랑 펴다 놨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가다가 그대로 받아서 남성이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역시 이번에도 다섯 걸음은 하나, 둘, 셋, 넷 더 봐도 되는데 눈이 말씀이지만 모두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다섯 걸음 이상으로 굴러야 하는데 이것도 뭐 겨우 나, 자리가 나겠죠? 자, 이때 마무리 다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하니까 여자 오른쪽으로 빠지거나 여자 여기서 여자 왼쪽으로 빠지거나 남자 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안세진 타겟 댄스 제가 무더장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만든 루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와서 시간당 강습도 하고 그러니까 또 유료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감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